총리님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6일차입니다. 19년도에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하실 때 강기정 정무수석 이낙연 총리가 먼저 찾아가셨고 6일째는 이해찬 여당 대표가 찾아가서 각각 손을 잡고 단식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의 본령이고 최소한 금도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으로 하여금 야당 대표 찾아가서 만나도록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마치시고 바로 이 앞인데 나가신 길에 야당 대표 만나서 손 한번 잡아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급적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게 금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